들으신 대로 내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검찰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먼저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추미애 장관 SNS 글에 대해서는 대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거죠? 네, 입장을 내지 않은 건 국감을 하루 앞두고 확전을 자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을 향한 날선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바람을 갖게 됐다며 이른바 궁예의 관심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도 검증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에 대해 야당과 언론으로 하여금 저격하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 국정감사에 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많아요. 네, 윤 총장은 오늘 공식 일정 없이 대검 참모들과 내일 있을 국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과거 국감장에서 이른바 소신발언을 했던 만큼 내일 윤 총장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윤 총장이 그제 법에 따라 추 장관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 있을지도 관심사고요. 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진술이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는 논란. 또 라임 사건에서 야권 인사와 검사들의 비위 의혹을 묵살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경우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